오늘은 힐맨 얼리버더 업스마트 텐트입니다. 사계절 백패킹용 텐트로서 원래 레드컬러와 옐로우 컬러가 있는데 저는 레드를 선택했습니다. 이너 텐트와 상단 리치포로 기록신은 2200, 1300, 높이 1100입니다. 플라이와 이너와 폴 한세트, 스트링 포팩, 수납가방, 그라운드 시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무게는 2.3킬로 정도 됩니다. 백패킹용 입니다. 빌리를 복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다음 영상으로 기회가 되었습니다. 빌리를 복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를 복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집사님은 이곳에 가려진 고고기는 생긴 거예요. 남집사님은 이곳에 가려진 고고기는 생긴 거예요. 가방이 있고 여기 가위 잡아야 밴드가 있고 폴대 여기 팩 스테이기하고 같이 있겠죠? 모라 딱 붙여올게요 스테이기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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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2200cm 세로가 1300cm 높이가 1100cm 입니다. 이너가 자리퉁 입니다. 그러면은 폴드를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드라운드 시트 1층이고 폴드를 한 번 볼게요 동궁의 우리의 편은? city 동궁의 우리의 혜택은? 품우우우우 동궁의 두근대편 동궁의 관계를 하다보니 동궁의 관계를 3일에 동궁의 관계를 보게된다 어 으 자제 보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보시는 것처럼 아 텐트는 이제 완성이 됐어요 플라이만 올리면 되고 이 높이가 1100 이니까 그래도 두 사람이 충분히 잘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네 내부 깔끔합니다 문이 흐드와 이제 플라이를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각선을 이렇게 킹시켜서 이렇게 끼우고 나머지는 스팅이나 팩으로 가면서 고정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강할 때 이것이 이걸 담아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이 강한 힘이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너너랑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스티링으로 고정하고 이렇게 담아맞을 수가 있어요 사계절정으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수프로 쓸 수 있겠네요 플라이어가 별도로 있으니까 백패킹용으로 괜찮습니다 마무리해서 출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